안녕하세요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프렌치 파라독스의 스타트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프랑스 음식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프랑스 음식은 굉장히 전세적으로 맛있죠 맛이 있다 맛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맛있나요? 지방이 없는 음식이 맛있나요? 보통 와균화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삼겹살도 지방이 겹겹 오겹살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맛이 있으려면요 지방이 적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혈관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싱거운 게 맛있어요? 짠 게 맛있어요? 짠 게 맛있죠 그러면은 솔트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 밋밋한 게 맛있어요 단 게 맛있어요 달게 해야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죠 엄청나게 단 사람을 먹는 단 걸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케이크 특히 케이크에는요 밀가루보다 설탕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설탕 그러면 프랑스 음식이 전 세계에 맛있으려면 지방질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두 혈관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병이 더 프랑스가 많이 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프랑스를 조사해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레드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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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데일리 완 바트를 먹는 거예요 한 병을 아침 정심 저녁으로 이 당시에 미국은 화이트와인이나 그다음에 위스키나 맥주를 타서 폭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1991년 MBC 방송국의 뉴스에 나가고 나서 취재 뉴스에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났죠 모든 미국의 디테일 마켓 슈퍼마켓에서 레드와인이 동인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이트와인을 진판들로 진판들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화이트와인을 생산하고 로제와인에서 파티를 즐기던 포도가 전부 다 이 당시에 껍질하고 씨를 숙성시켜서 레드와인으로 체인지가 됐고요 레드와인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레드와인이 더 유명하죠 그다음에 호주나 칠레나 남아공에서 땡크로리로 벌크로 레드와인을 수입해서 바틀링을 시작한 거죠 이때 나온 와인이 옐로우테일입니다 이게 바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거죠 프랑스 사람은 데일리 원 바틀의 레드와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 지방질 많은 음식 소금 많은 음식, 설탕 많은 음식 맛이 있다는 프랑스 음식하고 즐겼기 때문에 심장병이 미국에 비해서 3배 이하로 4배, 5배 이하로 적은 거죠 이것이 얘기하는 프렌치 파라독스입니다 지금은 와인과 건강이 왜 레드와인이 몸에 좋은가 심장병에 좋은가에 대해서 프렌치 파라독스가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레드와인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간 아래에서 익숙하는 porque 암 4 5 5 치료 5 7 8 9 7 아멘